다음은 저희 우리 이분 준비되셨나 모르겠네 이분도 나진기 선배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나훈아 선생님 아시죠? 네 나훈아 선생님 그 동생 사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그분이 한번 또 오늘 이번 무대 빛내주려고 또 이렇게 우리 모종이 선배님 빛내주려고 오신 분들 많죠 좋죠 즐겁죠? 네 이따 또 나오세요 밴드하고도 같이 하실 거고 또 인생 밴드에 맞춰서 하실 건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초대하신 분들 와서 이렇게 같이 즐겨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셔도 돼요 축도 치실 분 막 저기서 치시는데 제가 같이 한번 즐겨볼게요 나진기 선생님 한번 무대를 모셔보겠습니다 오우 역시 마이크를 되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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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기한 시간에 전혀 총각들이 정말 많이 오신다 배가 아파갖고 지금 밑에서 얼마나 지금 화장실을 몇 번 갔다 온지 몰라요 나는 누가 꽃담을 다 죽이니까 나는 내가 직접 들고 올라와 우리 모정혜씨하고는 정말로 제가 오래됐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제가 모정혜씨한테 정말 도움을 많이 받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그릅띠다라는 노래를 지금 시안하고 다니는데요 이 모정혜씨가요 그거 안하면 때리지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열심히 방송을 합니다마는 사실 트로트 가스들이 별로 방송 매체가 별로 없어요 우리 모정혜씨는 매일 이렇게 팬들하고 직접 같이 이렇게 즐길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팬들이 한두사람밖에 없어갖고 나는 콘서트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모정혜씨 오늘 콘서트하는데 제가 어떻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올라오기로 왔는데 피해가 되면 안되겠는데 가스들은요 이런 콘서트 할 때가 제일 행복한 날이거든요 근데 가스들은 행복하지만 이렇게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이렇게 많은 팬을 가지고 오신 모정혜씨 부럽기도 하고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놈은 정이나 주지 말지 시가 빠지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요새 인생이라는 노래 아시죠? 끝내줍니다 정말 많이 좀 기억해 주시오 사랑해 주시고 누구말말따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끌어주시고 이빨이도 이빨이도 시 오늘게 되게 정장후드ㅁ만 많이 오신데 над 아니라고 제가 오늘은 한 태복은 늦다 아 이부가 아직 저기 안되서 그렇죠 네 가수가 가수가 연로하셨어요 네 미안합니다 가수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예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지금부터 조금 좀 아이가 저 처음에는요 그래도 무게를 하나 잡아야 되니깐 남은 노래 하나 하고 가십시오 자 여러분 아시는 노래 영영 고맙습니다 잊지마 이랬네 잊지마 이랬네 이런 내지가 널 지어버리 겁나 미칠까 터질까나 저울까 소원아 아침내 너랑 못내줘게 잊지마 이랬네 사랑이 널 바라네 잊지마 이랬네 잊지마 이랬네 내가 살던 날까지 잊지마 이랬네 집어넣어 이 영영 못 잊지마 드럼아 가십시오 역시 우리 모두 계신 팬들은 당신이 더 이케다 너무 유행해 드럼아 병원에 된게 잊지마 이랬네 사리인 tienen 우리 사랑하고 있나봐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있나봐 우리 사랑하고 있나봐 아니 쉬워둔 영원히 지워야 아니 쉬워둔 영원히 우리 사랑하고 있나봐 영원히 지워야 영원히 지워야 영원히 지워야 영원히 지워야 영원히 지워야 영원히 지워야 고 extrêmement 모정혜씨가 오늘 주인공인데 게스트가 무슨 에코 이게 Brief 오늘 두 곡만 다 한락했는데 모정혜씨가 세곡을 하네요 왜냐하면 저 모정혜씨가 있잖아요 그 저 게란티를 준비를 해놨는데 두 곡만 하면은 게란티가 안나오고 세 곡을 해야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모정혜씨가 저한테 초이스를 해준 곡입니다 지금 한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휴 참 산다는게 다 그렇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다는게 다 그렇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렇고 그렇다 산다는 묻어먹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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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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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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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맘대로 안 되는 세상 어둠만 내 멋에 이렇게 사는 날 이렇게 사는 날 그게 그나입니다 혹시 네가 우리 모습이 혹시 잘 있느냐 우리 세상에 목이 희장불Г 취 stove 하 아 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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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š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살아나 작게 살아나 그게 그날입니다 역시 니가 어디가 살 때 행복이 자기나 세상에 있는 동일이야 그날까 그날입니다 그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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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나 작게 살아나 그게 그날까 신이 널 뿌리고 살려는 인도 시대입니다 그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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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있는 동일이야 그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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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있는 동일이야 그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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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정혜씨 인생만큼은 안됩니다만 요거는 조금 전에 할거고 지금 드릴 노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아가씨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세상에서는 최고의 여자로 되십니다 자 갑시다 최고의 현장 최고야, 최고야, 시, 최고야 믿는 여자, 내다, 시, 최고야 성경도 최고, 미성진 모습이 딱 가위만 이래 원시로 멈추린 나의 사랑이 신을 줄이 믿는다 우리의 경찰나 보장이야 나의 경찰나 보장이야 잘 기억 시간은 사실 없어 그 한 번 더 시간이 가득해도 살아내려 이 길은 세상 나의 경찰나 보장이야 내게 참여자, 나 다 다하나 결나 보장 이창아 못해내려, 최고, 새, 세상 매우 시러, 고소기 상자의 맘이 이래 멋있는 마음이 나의 사랑이 시클 그린 인자 나의 연장 감사합니다 나의 연장 감사합니다 나의 연장 감사합니다 이 연장 감사합니다 시클 그린 인자 시클 그린 인자 시클 그린 인자 시클 그린 인자 지금이야 나의 사랑 당신이 지금이야